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 문재태 교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초경량기능장치 무인 멀티콥터 기체정검 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과 기체정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순서는 기체 주요 재원, 배터리 및 주변장치, 기체정검부 명칭 및 기능, 조종기 각부의 명칭 및 기능, 기체정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법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체명 UGG-DAS는 University of 경남거창 드론에저 서비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